잘 안써요. 요즘 우리나라를 삼저시대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. 그 삼저가 뭐예요? 예전에는 삼고시대였죠. 고출산이고, 오성장이고, 물가도 고물가였죠. 옛날에는 그거 봤어요. 무슨 포스터 옛날에 막 무슨 몇 명 자식보다 하나 잘 낳은 뭐가 낫다 뭐 이런 거. 열 자식보다 잘 키운 자식 하나 남부럽지 않다 뭐 이런. 그리고 또 그 축구선수 또 차범근, 차범근 감독이 둘만 낳아서 뭐 이런 자녀들 둘만 낳는 그런 또 시즌이 있었잖아요. 아주 옛날에는 뭐 앞뒤 재지 않고 나면은 뭐 거짓골 면하기 힘들다 뭐 이러면서. 앞뒤 뭐라고요? 앞뒤 재지 않고 낳다.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죠. 이제는 뭐 반대로 저출산이고 반대로 저물가의 시대고 반대로 성장도 저성장이 됐는데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.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2008년, 2009년에 리만브라스한테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잖아요. 그게 10년 전이거든요. 그 이후에 새로 등장한 단어들이에요. 그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데 세계가 위기로 한 번 빵 터진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네?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것도 별로 없겠네? 잘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미래 성장률도 좀 줄어드겠네?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몸으로 느낀 사건이 그 사건이었죠.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당연히 물가를 낮춰야 되고 항상 높으니까. 아이는 적게 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3조 시대로? 3조 시대로. 네. 3조 시대. 그럼 3조 시대 때는 어떻게 투자해야지 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나요? 특징이 있다면 혹시? 3조 시대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거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거죠. 기대가 낮아지는 거예요. 예전에 같으면 주식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면 10%, 20% 오를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5%만 올라도 만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죠. 활력이. 조금 사회의 나이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투자를 좀 멈춰야 되나요?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하셔야겠죠. 예전에는 0.5%, 0.3% 이런 단위들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어요. 시급도 안 해줬지. 10%대 수익률이 있고 7% 이랬는데. 그런데 이제는 은행 예금도 2%, 3% 이거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예민해지셔야 됩니다. 수입에 대해서도 지출에 대해서도 조금 예민해지셔야 되고 목표를 좀 낮춰야 돼요. 아니 연회 3%밖에 안 받는데 내가 이거 뭐 하려고 넣어요? 뭐 딴 거를 쓰고 말지?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 작은 차이도 굉장히 잘 찾아야 돼요. 재테크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. 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테크가 더 중요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. 사실 돈 모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.